오, 라이가 혼자 예쁜 걸 만들고 있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응. 뭐 만들고 있었어? 이거? 치마. 어? 치마. 치마? 아니다. 치마 쿠키. 네? 치마 쿠키. 치마 쿠키? 응. 치마 모양의 쿠키를 만들고 있었다고? 응. 오, 그렇구나. 꼬얀니가 보니까 윤이랑 친구들도 있잖아. 나 엄청 엄청 맛있는 걸 많이 만든 것 같아. 요기 봐봐. 자, 얘네 보니까. 쿠키 만드는데 뭘로 만들어볼까? 하트 모양. 하트 모양? 응. 오잉? 군대에 서는 여기가 있지? 별 모양 만드는 것 같은데? 어? 여기 한 번 눌러볼까? 오! 우와, 별 모양 쿠키가 완성됐어. 쿠키. 오, 하트 모양도. 쿠키. 오, 동그란 쿠키도 만들어졌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샐러드. 오, 샐러드를 만들었네. 오. 샐러드. 오.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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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도 만들었고. 스파게티. 아, 스파게티. 스파게티도 만들었는데. 이거 이렇게 위로 올리면 돼요. 오, 오, 오. 위로 올리니까 이렇게 스파게티 면이 싱싱싱싱싱싱. 우와, 면이 이렇게 들어갔어.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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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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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요 언니가 정말 좋아하는 피자. 진짜 만두 봐야지. 진짜? 맞아. 퍼펙트. 우와, 토토를 위해 맛있는 음식이 차려졌는데. 우와,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볼까? 어? 쿠키. 샐러드. 스파게티. 피자. 우와, 넌 진짜 많이 먹었다. 오, 나는 진짜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아, 아, 아. 왜냐면 나는 항상 겉으로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는 많이 먹지. 아, 나는 오늘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아, 주세요. 쿠키. 아, 될까. 될까, 될까. 그래. 아, 냠냠냠냠냠냠냠. 음, 맛있군. 아, 냠냠냠냠냠냠냠냠. 음, 샐러드도 맛있군. 채소는 항상 먹어야 해. 냠냠냠냠. 스파게티. 음, 이 맛이야. 오, 피자도 먹었어. 우와, 토토가 이렇게 많이 먹었다니. 토토야, 너 진짜 많이 먹었구나. 응. 토토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렇게 배가 이 맛나게 났어. 뭐 먹었는지 볼까? 쿠키. 쿠키도 먹었고. 쿠키도 먹었고. 쿠키도 먹었고. 그, 수, 이거. 피자. 피자. 먹었고. 피자도 먹었고. 샐러드도 먹었고. 샐러드도 먹었고. 샐러드도 먹었고. 그, 또, 스파게티도 먹었고. 스파게티도 먹었고. 스파게티까지고 진짜 토토야, 너 엄청 많이 먹었구나. 우와 진짜 많이 먹었어 진짜 많이 먹어도 돼 우와 지금부터 만나면 돼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피자를 한번 만들어보겠어 오우 부딪혔다 오잉 시나모양 쿠키를 만들던 왕호연님 피자를 만들어보겠어 맛있다 오우 피자는 역시 도우가 중요하지 쫀득쫀득한 도우로 만들어보겠어 그 다음에 밀어보겠어 흑 흑 난 진짜 맛있는 거 할래 흑 진짜 맛있는 거? 어떤 거? 김밥 김밥? 오우 김밥 왜 동그랗네 만들어주겠어 피자 뭐야 슉슉 동그랗게 만들어서 오우 잘 밀었어 여기 칼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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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김밥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갔나요 아 이 맛 이거에요 와우 맛있겠죠 맛있겠네요 이거는 벌약 와 Pa 우와 김밥이야 이거? 라이야? 우와 진짜 맛있겠는데 이건 섞어볼래 응 나는 햄 많이 넣을거야 햄 좋아해 햄 많이 넣으면 공간이 안 좋은데 오 정말? 그러면 햄 너무 많이 넣을게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라이는 그러면 햄 많이 안 먹어? 응 이제부터 안 먹어 이제부터 조발 그럼 구여도 햄을 하나 뺐어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피망을 올리고 피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별모양 쿠키도 만들어야지 우와 엄마 얼굴 만들어봐야지 엄마 얼굴? 우와 엄마 치마 입었어 엄마 치마 입었어? 응 그렇구나 치마 입은 엄마 입었어 아이 친구 엄마한테 이렇게 예쁜 치마 입었어 별 모양 쿠키 별 모양 쿠키 어때 라이아 별 모양 쿠키 짜잔 우와 우와 어머 엄마의 치마 입은 치마 입은 엄마 치마 입은 리본 만들어줄 리본 만들어줄까? 그래 알았어 언니가 리본 만들어줄게 예쁜 리본 알았어 예쁜 리본 만들어줄게 엄청 큰 리본 엄청 큰 리본 엄청 크고 예쁜 리본을 만들어보겠어요 엄청 크고 근데 무슨 날이지? 그게 무슨 날이지? 음.. 나도 몰라요 어때? 예뻐 좋아 붙여볼까? 아 어흥 어흥 이거를 붙이면서 같이 눌러야 될 것 같아 오! 아잇 아잇 진짜 아잇 이걸로 아잇 하 아잇 아잇 으어아 리본도 맞췄다 으흐흠 이년색 이걸 여기에다 올리고 응 아잇 다 우리 모양도 됐다 보자 우와 뭐 만든거야? 엄마 이거 봐봐 소풍 가는거 소풍 가는거야? 그러면 피자도 넣자 피자도 넣고 우리 소풍 갈거야 맞아 그 다음에 스파게티 면도 넣어줄까? 우리 소풍 가서 맛있게 먹자 그래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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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가자 그래 스파게티 면도 넣고 싶은데 어디다 넣지? 오 여기다가 쿠키를 넣었구나 아니 스파게티 피자 위에다 올릴까? 그래 스파게티 면도 올리고 우와 라이라 소풍 가려고 조시락도 만들었어요 꼬여라 나이요 소풍 갈거에요 우리 같이 놀자 놀자 밤에도 또 한 달 놀거에요 그래 좋아요 안녕 안녕 대결 신청인가 권투하겠나 좋았어 준비 시작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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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라이 세 이런 기분 처음이야, 기분 나도 못 gör 도와가자 감사합니다.